강병화의 자원식물 TV 안내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다지에 대하여 공부해봅시다. 꽃다지의 생육단계별 모습입니다. 꽃다지의 라틴어 학명은 드라바 네모로사입니다. 드라바는 맵다는 것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종명 네모로사는 숲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드 휘틀로우 그라스 또는 울리 드라바라고 부릅니다. 꽃다지는 십자학과 2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 꽃다지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들이나 밭에서 자랍니다. 월동작물 포장에서 문제잡초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꽃다지는 충청북도 오창에 서식하는 꽃다지의 4월 초 모습입니다. 꽃다지의 원줄기는 높이 15에서 30cm 정도이고 가지가 갈라지며 선모가 밀생합니다. 꽃다지에 모여나는 뿌리잎은 방석처럼 퍼지고 어긋나는 줄기잎은 길이 1에서 3cm 정도의 긴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톱니가 약간 있고 털이 밀생합니다. 꽃다지는 4에서 5월의 총상으로 황새꽃이 핍니다. 꽃다지의 열매는 길이 길이 5에서 8mm, 너비 2mm 정도의 긴 타원형으로 전체에 털이 있습니다. 산꽃다지와 달리 단모와 석모가 밀생하고 가지가 보다 위쪽에서 갈라집니다. 열매에 털이 없는 것은 민꽃다지로 변종입니다. 꽃다지 종자는 길이 0.7mm 정도의 도란형이고 황색입니다. 꽃다지의 어린수는 나물로 식용하며 봄에 어린수를 데쳐서 무침을 해먹거나 국으로 먹고 양념과 버무려 생채로 먹거나 비빔밥에 먹기도 한다. 생식 또는 녹즙으로 먹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기관지염, 당뇨, 인욕, 통리수도, 폐기천식의 약으로 쓰여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꽃다지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 꽃다지의 심화학습 시간입니다. 꽃다지Kontext